안녕하십니까. 박병호입니다. 올 시즌에 일단은 성적이 많이 안 좋고 개인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노력은 계속하고 있고요. 예전의 영상들을 제가 보면서 예전처럼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좀 많이 컸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지금 현재의 이런 모습들을 받아들이는 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제 몸 상태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모든 선수들이 후반기에 들면서 점수를 내야 될 때 못 내기 때문에 패한 경기도 많았었는데 오늘 경기를 계기로 중요한 순간에 정말 1점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좀 모든 선수들이 알아서 마지막 경기까지 순위 싸움 잘 해서 집중하면서 많은 경기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성적은 많이 실망스럽지만 저도 끝까지 최선 다하고 그런 머리를 비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